AR 카메라의 남은 AR 카메라 백그라운드 컴포먼트를 보자면 AR 카메라 백그라운드 컴포먼트는 여러분들의 카메라에서 텍스처를 가져와서 여러분들의 씬 배경을 그려준 친구예요. 무슨 말이냐면 AR 카메라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다른 기능을 다 정상 동작해요. 즉 평면 감지라든지 트래킹이라든지 로테이션 포지션 감지라든지 다 제대로 동작하는데 현실 화상이 여러분들의 게임 화면 뒤에 안 비칠 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걸 그대로 쓰면 되는데 이 친구를 비활성화하거나 삭제하게 될 경우는 사실 그게 특별히 그런 경우가 필요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친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아마 예를 들어서 트래킹을 그대로 쓰되 화면을 게임 오브젝트의 뒷배경을 아예 판테스 배경으로 바꾸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AR 카메라 백그라운드를 안 쓸 수 있겠죠. 어쨌든 기본과 그대로는 기본과 그대로 쓰면 되고요.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AR 앱을 개발할 때 필요한 대부분의 컴포넌트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좀 특별한 케이스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비디오에서는 2D 이미지 트래킹을 구현해 볼게요. 2D 이미지 트래킹이란 여러분들의 AR 상에서 여러분들이 미리 지정한 이미지가 감지되었을 때 또는 감지된 이미지에 변화가 생겼을 때 위치 같은 것들이 그리고 이미 감지된 이미지가 삭제됐을 때 그것을 여러분들의 이벤트를 통해서 알아차리고 감지된 이미지 위에다가 여러분들의 새로운 게임 오브젝트를 생산한다던가 그러한 처리를 할 수 있는 처리를 뜻하죠. 그래서 이미지 트래킹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처음 비디오를 시작하면서 설치했던 버전의 AR 파운데이션 패키지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처음 이 비디오를 시작하면서 AR 파운데이션을 2.02 버전으로 설치를 했을 텐데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AR 파운데이션 프리뷰 버전에서만 이미지 트래킹이 동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트래킹을 동작시키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5월 지금 현재 이 비디오를 찍고 있는 날짜가 2019년 5월 말쯤인데 여러분들이 미래의 버전에서는 여러분들이 미래의 유니티 버전 미래의 패키지 매니저에서는 해당 패키지가 프리뷰가 아니라 정식 버전으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만 저 같은 경우는 프리뷰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프리뷰 중에서도 스테이징 섹션에 있는 패키지라서 지금 제가 보여드릴 처리를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5월이나 혹은 6월 초에 이 비디오를 보고 있다면 다만 미래의 버전에서는 이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프로젝트 경로로 돌아가서 제 프로젝트 경로에서 패키지 폴더로 들어가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패키지들의 명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매니페스트 제이슨 파일을 열게 되면요. 다시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의 프로젝트 경로에 SS 폴더는 여러분들의 SS이 있는 폴더죠. 그 밑에 보면 패키지 폴더가 있어요. 패키지 폴더의 매니페스트 제이슨 파일이 우리가 우리 프로젝트에 사용할 패키지들의 명단이 들어가 있는 곳인데 여기서 맨 밑에 레지스트리를 스테이징 패키지 유니티.com에 붙여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는 이미 스테이징이 끝난 패키지를 다운드 받아요. 우리가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패키지를 받을 때 그런데 이 코드를 이 레지스트리를 등록하게 되면 스테이징 아직 준비 중인 단계의 패키지도 여러분들이 패키지 매니저에서 보이고 다운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세이브하고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유니티 에디터로 돌아가서 패키지 매니저를 다시 켜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 매니저를 봤을 때 물론 쇼 프리브 패키지가 체크가 돼 있어야 될 거예요. 조금 기다리고 로드가 되길 기다리고 보면 이제 AR을 검색해서 봤을 때 AR 파운데이션 친구를 펼쳐보면 CEO 버전에 보면 여기 프리브 3 2.1.0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사용할 버전인데 프리뷰를 켜도 스테이징 에리아에 있는 패키지는 안 보여요. 즉 제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의 시점에서는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에는 프리브 3이 스테이징 에리아를 벗어나서 스테이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스테이징 패키지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제가 비디오를 찍고 있는 5월 말 시점에서는요. 그래서 저는 AR 파운데이션 프리브 3를 인솔 할 거에요. 마찬가지로 AR 코어도 그리고 AR 킷도 전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줘야겠죠. 그래서 AR 코어도 CALL 버전지 해주고 최신 버전이 2.1.0 버전으로 물론 프리브 4 버전이라도 같은 2.1.0 버전이라도 프리뷰 단계가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다만 지금으로서는 스테이징 그러니까 매니페스트 파일에 레지스트리의 스테이징 패키지 도메인을 등록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 것도 있던 것 같죠. 마찬가지로 AR 킷도 2.1.0 버전을 쓰도록 할게요. 최신 프리뷰를 기준으로 제 시점에서 프리뷰 4 내요. 마지막으로 지금 보여드릴 것은 아니고 좀 이따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AR 킷 페이스트래킹도 물론 아이폰에서만 동작해요. 페이스트래킹은 그래서 페이스트래킹도 사용하기 위해서 저는 AR 킷 페이스트래킹 패키지도 지금 설치를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보면 프리뷰 프리뷰 5 1.0 버전의 프리뷰 5 버전을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패키지 창을 닫고 계속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크레이트에서 내 밑에 XR이라는 새로운 메뉴가 생겨요.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이미지나 오브젝트들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생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어떤 이미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일단 이미지부터 볼 건데 우리가 먼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미지를 트래킹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트래킹하는 이미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라이브러리가 미리 만들어져 있어야지 거기에 대조를 해서 우리가 그 이미지 위에 어떤 것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미지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리 제가 사용할 정사학형의 PNG 이미지를 임포트했을 건데 이미지 자체는 정사학형이든 아니든 별로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사용할 이미지를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임포트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미지로 구성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는 김에 하나 더 넣어 주도록 할게요. 어떤 이미지는 상관은 없는데 가능한한 잘 구별이 가는 이미지면 좋겠죠. 좀 특징적인 부분이 많은 이미지들 그래서 이미지 파일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이미지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임포트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이미지로 이루어진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 창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크리에이트 엑스알 레퍼런스 이미지 라이브러리 참조용 이미지 라이브러리를 생성해야겠죠. 그래서 레퍼런스 이미지 라이브러리를 만들었고 이제 여기에 애드 이미지를 눌러서 우리가 사용할 이미지들을 등록해야 돼요. 전 두 개를 쓸 거기 때문에 애드 이미지를 두 번 만들어서 두 개의 이미지를 레퍼런스로 등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유니티 로고 그리고 QR코드 사실 QR코드가 어떤 QR코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 이미지나 쓴 거예요. QR코드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줬어요. 이것으로 준비가 되었는데 여기 보이는 keyTexture at runtime과 Specify Size가 어떤 이미지를 Specify Size가 어떤 이미지를 설명드리자면 Specify Size는 여러분들이 사용할 이미지가 현실의 어떤 크기에 대응되는지를 직접 명시할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체크한 상태에서 현실의 미터 단위로 여러분들이 크기를 지정하게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그 크기에 맞는 이미지를 좀 더 잘 트래킹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걸 설정해두고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설정하지 않을게요. 다만 이걸 설정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트래킹할 때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기에 설정한 크기의 설정한 크기와 비슷한 이미지를 트래킹하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NameField는 여러분들이 코드 상에서 여기에 있는 이미지들을 어떻게 인식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드 상에서 QR 코드에 대응되는 트래킹 이미지를 감지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한다 라고 할 때 필요한 구분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KeepTexture at Luntime은 이걸 체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텍츄어를 런타임 그러니까 앱이 실행되고 있는 도중에 메모리에 진체로 접근해서 쓸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체크해제해도 감지가 돼요. 다만 이걸 체크하게 되면 이미지를 감지하는 것에 더해서 우리가 감지용으로 사용한 이미지를 코드로 들여와서 뭔가를 더 수행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감지한 이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이미지를 뭐 조금 변형해서 게임상에 띄운다든지 그러니까 감지 뿐만 아니라 감지한 이미지를 가지고 좀 더 뭘 하고 싶으면 이걸 체크할 수가 있는데 뭐 체크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감지만 할 거라면 체크할 필요는 없겠죠. 일단 저는 체크를 해둘게요. 다만 체크를 안 한다고 해서 감지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저는 이 이미지 두 개를 좀 더 알아보기 쉽게 그냥 로고 그리고 뭐 QR 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좀 더 코드상에서 이 친구들을 접근하기 쉽겠죠. 그러면 이제 뭐라냐면 AR Session Origin Game Object 들어가서 우리가 추가했던 기존 스크립트는 다시 비활성화해주고 AR 이미지 트래킹을 위한 매니저를 추가해야 돼요. 그래서 Add Component 버튼 누르고 여기에 AR 이미지 아 여기는 AR Tract Image Manager라는 컴포넌트를 추가해줘야 돼요. 그리고 레퍼런스로 사용할 라이벌어를 드래그 앤 드롭에서 등록을 해줘야겠죠. 뭐 Max Number of Moving Image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미지가 해당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미지가 이동하게 될 경우에 이 값을 늘려서 계속 위치가 변하는 이미지도 트래킹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겠죠. 다만 이 같은 경우는 Max Number of Moving Image를 늘렸을 때 이미지가 움직이는 경우에도 트래킹하게 만들어주지만 모든 기기에서 그걸 지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아이폰 같은 경우는 모두 지원하게 될 거고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아마 선택적으로 기기의 사양에 따라서 지원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요. 저는 일단 일단은 일단은 하나로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걸 체크하지 않는다고 0으로 만든다고 해서 트래킹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움직이는 이미지에 대해서는 트래킹이 안 될 수 있어요. 이걸 0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한 개로 놓고 두 개로 할게요. 그 다음에 트랙트 이미지 프리팹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트래킹된 이미지 위에 생성할 프리팹이에요. 그래서 저는 감지된 이미지 위에 띄울 프리팹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3도 포젝트 스피어로 만들어 놓고 크기는 스케일 크기는 뭐 0.02 0.0 한 3 정도로 해줄게요. 현실의 3cm에 대응되겠죠. 그래서 뭐 포지션은 별로 상관없지만 어쨌든 그냥 간단한 스피어를 만들어 놓고 크기를 0.03으로 그리고 프리팹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럼 씀에 있던 스피어는 치워주고 프리팹 이름은 이미지 프리팹 그래서 이미지 위에 띄워줄 프리팹은요. 그 다음 다시 AR-secial origin에 AR-track트 이미지 매니저에 우리가 방금 초과했던 이미지 프리팹을 할당하면 되겠죠. 그리고 AR-track트 이미지 매니저는 우리가 트래킹된 이미지 위에다가 이미지 프리팹을 생성할 뿐만 아니라 이벤트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이미지가 감지되거나 기존 이미지가 삭제되거나 혹은 이미 감지된 이미지에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화면상에 현실에 있던 이미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실행되는 이벤트가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무언가를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래서 간단하게 감지된 이미지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설정했던 이미지 프리팹에 색깔이 다르게 나오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새로운 C-shout 스크립트를 추가해서 트랙드 이미지 이미지 뭐 핸들러라 할게요. 그냥 이름은 대충 지었어요. 트랙드 이미지 핸들러 트래킹된 이미지가 낙상하셨을 때 뭘 할까를 처리하는 코드를 넣도록 할게요. 뉴 스크립트 크리에이팅에도 붙여주고 스크립트를 열게요. 그래서 가장 먼저 using unity 엔진 점 xr 점 ar 파운데이션이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using unity 엔진 점 xr 점 ar 서브 시스템 점 점 점 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사용할 이벤트를 가지고 있는 ar 매니저를 ar 이미지 매니저를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public ar 트랙드 이미지 매니저를 선언해주고 트랙드 이미지 매니저라 할게요. 그리고 보이드 스타트에서 물론 또는 보이드 어베이크에서 스타트에서 할게요. 보이드 스타트에서 트랙드 이미지 매니저에 점을 찍었을 때 나오는 이벤트가 뭐가 있냐면 트랙드 이미지 체인지드가 있어요. 즉 트랙킹 중인 이미지들의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 여기에 맞춰서 실행되는 이벤트고요. 여기에 플러스 이퀼로 우리가 그때 발라서 실행할 메서드를 등록하면 되겠죠. 잠시 이건 두석 처리하고 일단은 그런데 봤을 때 이 친구가 어떤 형태의 메서드를 등록할 수 있냐면 ar 트랙드 이미지 체인지드 이벤트 알기먼트라는 타입의 파라미터를 받는 메서드를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메서드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저는 void on tracked 이미지 체인지드 에서 트랙킹 중인 이미지의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 거기에 맞춰 실행날 메서드라는 이름으로 메서드라는 뜻에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거기다가 입력으로는 tracked ar tracked 이미지 체인지드 이벤트 알기먼트 에서 알기먼트를 받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미지 메니저가 트랙킹 같은 것들은 트랙트 이미지 메니저가 알아서 다 처리해요. 즉 ar 트랙킹 메니저는 이러한 이미지가 감지됐어 뭘 할까를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미지를 감지하고 그 위치를 가져오고 그 친구의 정보를 가져오는 건 얘가 다예요. 다만 우리는 무엇을 할까만 이벤트에 우리가 원하는 메서드로 등록해서 결정하면 되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기서 알기먼트에 점을 찍어보면 에디드 우리가 플레이 메니저에서 수행했던 코드랑 비슷하죠. 이제 막 화면에 새로 추가된 ar 트랙트 이미지들이에요. 참고로 우리가 이미지 트랙킹을 할 때 이미지 트랙킹을 통해서 생성된 그러한 게임 오브젝트는 정확히 얘기하면 ar 트랙트 이미지 메니저가 감지된 현실에 감지된 이미지 위에 거기에 대응되는 위치에 우리가 등록한 프리팹을 생성하고 그 프리팹에 ar 트랙트 이미지라는 컴포넌트를 붙여요. 그렇기 때문에 생성된 즉 현실에 이미지에 대응되는 위치에 생성된 게임 오브젝트에게는 ar 트랙트 이미지 컴포넌트가 붙고요. 그게 어떻게 되어있냐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만약에 어떤 위치에 이미지가 감지됐다. 그러면 이미지 프리팹이 생성될 거예요. 해당 위치에 현실의 이미지에 대응되는 위치에 이미지 프리팹이 생성되고 거기에 ar 트랙트 이미지라는 컴포넌트가 붙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로 추가된 혹은 삭제된 그러한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이미지 매니저를 통해서 ar 트랙트 이미지 매니저를 통해서 접근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 하나하나에 생성된 하나하나의 이미지 프리팹에 ar 트랙트 이미지를 들어가서 정보를 까볼 수도 있어요. 지우고 코드가 다시 돌아가서요. 새로 추가된 친구들을 일단 받아올게요. ar 이미지 ar 트랙트 이미지 리스트 겠죠. 잠시만요. ar 에디드를 봤을 때 리스트가 맞네요. 리스트 ar 트랙트 이미지 해서 added images equal argument added 마찬가지로 list ar 트랙트 이미지 removed images equal argument removed 뭐 위에도 변경사항이 생긴 친구들에 대한 정보도 오게 될건데 ar 트랙트 이미지 업데이트드 이미지 뭔가 변했어요. 크기라던지 위치라던지 argument 업데이티드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크기가 변하면 혹은 위치가 변하면 변한 위치에 맞춰서 뭔가를 실행할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여기서는 간장 예시를 위해서 이 친구는 쓰지 않을 거예요. 다만 변화도 감지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added 이미지에서 added 이미지에서 수뇌를 하면서요. 포위치 ar 트랙트 이미지 이미지 인 에디드 이미지를 통해서 새로 추가된 모드 이미지들을 수뇌하면서 그 이미지에 점을 찍어보면 레퍼런스 이미지가 나와요. 이 레퍼런스 이미지는 당연하게도 우리가 라이브러리에 등록했던 그 이미지예요. 즉 레퍼런스 이미지 라이브러리에 이 친구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정보가 다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네임을 비교해서 레퍼런스 이미지에 네임을 봐서 감지된 새로운 ar 이미지가 ar 트랙트 이미지가 이름이 만약에 로고라면 저는 해당 게임 오브젝트에 이미지에 게임 오브젝트에 get 컴포인트에서 거기서 머티리얼을 머티리얼이 아니라 렌더러를 들어가서요. 렌더러의 컬러를 렌더러의 머티리얼의 컬러를 컬러.레드로 해서 빨간색으로 바꿔줄게요. 무슨 말이냐면 파일 설명할게요.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ar 트랙트 이미지 체인지드 이벤트 알규먼트에 들어오는 이 ar 트랙트 이미지들은 좌악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현실에 있는 이미지를 통해서 ar 트랙트 이미지 매니저가 우리가 할당한 이미지 프리팹을 해당 위치에 대응되는 scene상의 위치로 이미지 프리팹을 생성하고요. 그 이미지 프리팹에 ar 트랙트 이미지를 붙이고 이 ar 트랙트 이미지의 생성자에 ar 트랙트 이미지를 생성할 때 이 이미지 프리팹이 현실에 어떤 이미지 레퍼런스에 대응되는지 정보를 여기 넣어놔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이 레퍼런스 이미지 라이브러리에 우리가 이미지를 등록했었죠. 그리고 이 유니티라는 이 로고 이미지가 감지되면 이미지 프리팹이 하나 생성되고요. 거기에 ar 트랙트 이미지가 붙고 이 ar 트랙트 이미지 정보에 이미지 라이브러리 중에서 이 유니티 로고에 관한 이미지 정보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코드 상에서 여기에 이미지 점 게임 오브젝트를 하게 되면 생성된 이미지 프리팹에 ar 트랙트 이미지에 게임 오브젝트를 접근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메시 렌더러를 붙여 메시 렌더러를 붙어있었죠. 그럼 그 렌더러의 머티리얼을 제가 색깔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예시를 위해서 보여주는 친구니까 다시 지워주고 씬에서 그래서 머티리얼의 렌더러를 빨간색으로 바꿔줬고요. 시작해보니까 근데 개컴포넌트는 게임 오브젝트 단으로 올라갈 필요 없이 바로 부를 수 있으니까요. 컴포넌트 단에서 이렇게 줄여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게 아니라 s if 이미지에 레퍼런스 이미지에 네임이 우리가 QR코드 그래서 QR이라면 이번에는 이미지 점 개컴포넌트 렌더러 점 머티리얼 점 컬러를 컬러 점 블루를 해줄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AR 트랙 이미지를 구별해서 다른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즉 AR 트랙 이미지를 감지할 뿐만 아니라 그 감지된 이미지 위에 우리가 이미지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AR 이미지에 레퍼런스가 레퍼런스 이미지에 정보를 까보면 이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이즈 현실의 크기에요. 주의하자면 미터 단위에요. 미터 단위 높이 이 경우에는 높이가 지정된 경우에만 우리가 쓸 수 있겠지만 사이즈 스페이십 바이 사이즈 스페이십 바이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건 true-false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레퍼런스 이미지에서 설정했었던 요 체크박스에요. 다른 말로 하면 레퍼런스 이미지 라이벌에서 우리가 설정했던 모든 값들이 다 찍혀요. 찍으면 그래서 뭐 사이즈 그리고 텍스처 가로 길이 아 그러네요. 높이네. 생각해보니까 잘못 설명했네요. 가로 세로 길이에요. hate랑 listening hate가 높이인데 한국어로 번역하면 여기서는 그냥 세로 길이고 이게 가로 길이죠. 텍스처 근데 텍스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유니티 내에서 이미 감지한 이미지를 다시 가져와서 뭔가 변경사항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접근해서 쓸 수가 있겠죠. 다만 여기서 텍스처로 접근해서 무언가를 하려면 유니티 측에서 여기서 keep texture at runtime을 체크해놔야 돼요. 그래서 감지 뿐만 아니라 감지한 것을 뭔가를 더 하고 싶을 때는 텍스처를 접근해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요. 텍스처 2D를 가져와서 이미지를 가져와서요. 다만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대화도 추가할 수 있는 처리가 있다면요. 자 우리가 이미지가 더 이상 트래킹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러면 그 이미지에 대응되는 AR 트랙트 이미지가 컴포넌트가 붙어있던 게임 오브젝트가 씬에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잠시 보이지 않도록 비활성화 해볼게요. 그러니까 더 이상 트래킹이 안 되는데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도록 다만 다시 화면상에 비추어주고 트래킹이 시작되었을 때는 당연히 트래킹을 통해서 게임 오브젝트가 다시 보여야겠죠. 무슨 말하고 있냐면 트래킹이 잠시 멈춘 상태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지에 대응되는 게임 오브젝트가 잠시 비활성화되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적지 말고 포위치 문 내부에서 만약에 이미지에 트래킹 상태가 not equal not equal track state 트래킹 스테이트 점 논이 아니라면 즉 트래킹이 전혀 안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때는 그냥 이미지에 게임 오브젝트를 set active true 해주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트래킹이 안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트래킹이 안되고 있는 상태가 아닌게 아니라면 말이 좀 이상한데 다른 말로 하면 트래킹이 안되고 있는 상태라면 이미지 점 게임 오브젝트 점 셀티렉티브 파울스에서 화면상에 안보이도록 꺼주면 되겠죠. 그래서 트래킹이 안되는게 아닌게 아닌 상황이라면 트래킹이 안되고 있다는게 한마디로 그러면 게임 오브젝트를 비활성 해줄게요. 눈에 보이지 않도록 그래서 코드를 좀 정리하고 이렇게 onTrackedImageChanged 메서드를 완성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start 메서드에서 트랙트 이미지 매니저에 트랙트 이미지 체인저에 플러스컬하고 onTrackedImageChanged 메서드를 등록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트래킹 상태가 변경될 때마다 이미지 트래킹 상태가 변경될 때마다 매번 onTrackedImageChanged 메서드가 실행될 거예요. 세이브하고 그리고 제가 AI 세션 오리진에 여기 AI 트랙트 이미지 매니저에 맥스 넘버 오브 무빙 이미지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최대 두 개까지는 움직이는 이미지도 잘 트래킹을 할 거예요. 다만 이건 기기 성능에 좀 달린 면이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이거는 사실 지금 다룬 내용과 상관없지만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AI 킷이 최적으로 동작하는 프레임이 초당 60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건 사실 최적화에 대한 부분이라서 꼭 할 필요는 없는데 저희의 씬이 초당 60프레임으로 동작하도록 좀 변경을 해놓고 시작할게요. 그래서 어떠한 게임 오브젝트에 코드를 추게도 상관없겠지만 저는 AI 세션 게임 오브젝트에게 add component하고 set frame rate라는 스크립트를 붙여놓고 이 코드에서 여기서 public int target frame rate는 뭐 이퀄 60을 해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원래 라벨 유니티가 초당 30프레임으로 동작하게 돼요. 기본값으로는 그래서 여기서 어플리케이션에 어... 어플리케이션에 target frame rate는 target frame rate에서 60프레임으로 맞춰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60프레임일 때 더 잘 동작해요. 그러면 이제 세이브하고 씬을 빌드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늘 그렇지만 빌드 과정은 똑같으니까 생략할게요. 어... 그런데 지금 빌드 페일이 났는데요. 왜 그런지 읽어보니까 ARKit은 모든 이미지에 대한 모든 그러니까 디메이션 차원에 대한 사이즈 지정이 필요하다는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사이즈 지정을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사이즈 지정을 하도록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이즈 지정을 해야 되네요. 그래서 현실의 사이즈를 지정하도록 할게요. 현실의 사이즈는 미터 단위니까 이게 저는 0.1m 그러니까 10cm로 할게요. 0.1, 0.1 10cm, 10cm 이 QR코드 같은 경우도 현실의 사이즈를 0.1, 0.1 이 친구도 10cm, 10cm 라고 할게요. 아니면 이 친구는 5cm, 0.05 0.05에서 0.05부터 그러니까 5cm죠. 그 다음 다시 빌드 하도록 할게요. etc. 5cm, 10cm 5cm, 10cm